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여행중개소가 드디어 멤버십 가입을 받게 됐습니다. 가입은 총 3단계로 나눴습니다. 누구나 가능하시고요. 1단계 T골드, 2단계 TVIP, 3단계 Tfirst입니다. 그래서 각각 월 2,990원, 월 6,990원, 월 1만 2천원으로 준비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요. 회원 전용 동영상 그리고 새로운 동영상 우선 시청권 그리고 댓글에 우선적으로 답글을 달 수 있는 다양한 혜택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멤버십 가입은 더 좋은 컨텐츠 제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매월 커피 한 잔 값으로 더 좋은 영상과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가입해 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10월 31일 월요일자 순서로 여러분들 찾아왔습니다. 또 11월이 시작되는 한 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전해드리려고 또 고민하고 공부하고 조사하고 취재했습니다. 자,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 생각나는 10월의 마지막 날이죠. 여러분들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선이 동계 시즌에 최대 코로나19 대비 60% 수준 회복을 목표로 국토부에서 관련 동계 노선 확정 발표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비상경제 민생회의 정부에서 열렸습니다. 이 중에서 관광 분야 주요 어떤 내용 나왔는지 전해드릴 거고요. 제주항공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계 시즌 스케줄에 의해서 인천 사뽀로 2 데일리 운항 등 동계 시즌 운항 일정을 또 발표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김세원 원장이 새로 임명됐습니다. 뉴질랜드 관광청이 에어 뉴질랜드와 함께 우리 여행업계 대상 설명회를 열었고요. 인터파크는 허니문 오프라인 초대전 개최합니다.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노란풍선도 2022년 FW 허니문 박람회에 개최했습니다. 새로워진 뉴욕 뭐가 있을까요? 핫한 예술문화공간 추천해드릴 겁니다. 당연히 텍스트 뉴스에서만 추천을 해드릴 거고요. 참고하시면 여행하시는 분들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이 오늘 여기까지가 헤드라인이고요. 본격적으로 첫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국토교통부가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020년 동계기간 국제선 국내선 정기편 항공 운항 일정을 인가하면서 2019년과 같은 기간 대비 국제선 운항 횟수 최대 60% 수준까지 회복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공급 늘려야겠다는 얘기죠. 먼저 국제선 최근 국내외 방역 규제 완화와 겨울철 성수기 등으로 인한 여행 수요를 고려해서 74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162개 노선 그러니까 29개는 여기서 운항을 재개했고요. 주 2711회 규모의 국제선 운항을 인가했습니다. 코로나19 대비 운항 규모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경우 국제선 운항 회복률은 최대 60%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은 일단 됩니다. 나머지 40은 언제 될까요? 궁금합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동남아, 미주, 유럽 등 노선은 약 70% 정도 회복 목표가 되었고요. 계획이 돼 있고 대양주와 중동 노선은 90% 이상 회복될 전망이지만 동북아 노선은 일본의 방역 규제가 해제된 반면 중국이 아직 이게 조금 더디고 있죠. 그래서 한 일본이 해줬는데 중국 때문에 한 46% 정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번 동계기간에는 다양한 노선들이 약 3년 만에 운항을 재개할 예정인데요. 인천과 호주의 브리즈번 주 3회, 팔라오 주 4회, 마카오 주 29회,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주 3회 노선이 운항을 재개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오키나와 주 25회, 인천, 다카마스 주 7회 등 일본의 지방 노선 운항이 재개되고요. 특히 김포, 한의다 노선은 주 28회에서 말씀 저번에 저희가 한번 보도해드렸는데 주 56회로 배로 증가합니다. 중국은 아직 강도 높은 코로나 방역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최근 중국 운항 규모를 주 30회에서 68회로 확대하기로 중국과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어디 어디 지역이냐면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선양, 난징, 다렌, 엔따이, 센젠, 항저우, 광저우예요. 그래서 한국발 24회 노선, 그리고 그래서 앞으로 항공회복을 위한 협의를 계속 좀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지방공항국제선은요. 김해, 대구, 제주공항 등 지방공항의 국제선 운항 규모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지역민의 항공교통 편의도 크게 개선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김해공항국제선은 전월 대비 약 20% 증가한 주 325회 운항이고요. 예정이고요. 김해, 후쿠오카는 주 56회, 김해, 오사과 주 35회, 김해, 사포로 주 14회, 이 사포로는 제주항공은 뜨는데 그 다음에 김해, 나리타 주 21회, 김해, 오키나와 7회 운항체계. 그래서 일본 노선이 확대되고요. 대구공항국제선은요. 중단됐던 대구, 홍콩 주 14회, 대구, 나리타 주 7회 노선이 재개되면서 전월 대비 약 85% 증가한 주 87회 운항이 예정돼 있고요. 제주공항국제선 역시 제주, 후쿠오카 주 3회, 제주, 나리타 주 3회, 제주, 오사카 주 7회, 제주, 홍콩 주 8회 등 노선 재개에 따라 전월 대비 70% 증가한 주 41회 운항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대비 약 10에서 20% 증가해 왔던 국내선은 국제선 운항재개에 따라 2019년 동계기간과 유사한 규모로 조정되고요. 총 9개 항공사 대상으로 19개 노선, 여기 내륙노선 8개, 제주노선 11개예요. 그래서 주 1주일에 1909회 국내선 운항을 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이걸 참고하시면 되고 아마 이렇게 됐기 때문에 10월 말부터 동계시즌이잖아요. 2월 말이지 3월 말입니까? 2월 말입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 동계시즌이 끝나면 항공공급이 코로나19에 근접한 수준으로 일단 공급은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근데 공급만 된 게 아니라 여길 또 우리 고객들이 우리 여행지객들이 채워야 되죠. 여행사는 여기 채워야 되는 게 일이 됐고. 그죠? 그만큼 수요가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동계시즌. 다음 시즌. 정부는 지난 27일 대통령 주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관광 분야 주요 계획을 밝혔습니다. 내년에 있을 한국 방문의 해를 비롯해서 관광기업 육성펀드 등 7가지 주요사항은 K컬처와 융합한 한국관광으로 한국을 가고 싶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내년에 한국 방문의 추진 그 다음에 메타버스 활용한 한국관광 홍보 그 다음에 관광기업 육성펀드로 한 5천억 정도 결성을 하고요. K컬처 연수비자 신설 호텔 등 외국인 고용할 땅 쿼터제죠. 이 규제를 좀 완화하고 전자여행 허가제도 개선 외국인 숙박비 부가세 환급특례 연장 2025년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쓸데없는 별로 뭐 그렇게 이걸 왜하나 싶은 정도로 호텔 등 외국인 고용 할당 규제 완화 그러니까 호텔 등에 외국인 많이 쓰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한국 사람들도 일자리업 쌓고 난리인데 그죠?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일하는 게 좀 그야말로 우리말로 3D 업종이 많잖아요. 근데 호텔 채용까지 외국인 할 것까지는 없는데 이런 규제 완화는 왜 하는지 모르겠고 딱 하나 좀 좋은 거는 전자여행 허가제도 개선 이거 하나만 눈에 띄고 호텔 입장에서는 환급특례 연장 이거 좀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는 별로 그렇게 굳이 대단한 일하는 것처럼 하나 쉴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하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무슨 뭐 아까 뭐였죠? 관광기업 육성펀드 5천억 결성 관광기금 출자해서 3,500원 그다음에 민간 자본에서 1,500원 정도인데 이것도 뭐 우리 또 천장 여행업계 여행사들한테는 남의 나라 얘기죠.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뭐 그런 내용을 좀 내용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제주항공이 10월 30일부터 김포 오사파 노선과 김포 사뽀로 노선 주 14회 하루 투데일입니다. 두 번 가는 거 하루에 재운항합니다. 앞서 그 첫 소식으로 말씀드린 고기에서 요건 이제 항공사별로예요. 지난 2020년 3월 운항을 마지막으로 해당 노선에 정기편 운항을 중단한 지 2년 7개월 말입니다. 제주항공의 김포 오사카 노선은 김포에서 오전 8시에 출발합니다. 요거 뭐 요거는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인천 사뽀로도 인천에서 아침 7시 오후 낮 12시 두 개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뽀로는 좀 특별히 해볼게요. 인천 사뽀로 제주항공 인천에서 매일 아침 7시와 12시 정도에 출발해요. 사뽀로 산치토세 국제공항 겨울에 사뽀로 여행을 추천해요. 그 다음에 현지에서 한국에 올 때는 오전 11시 20분과 오후 3시 55분인데 아마 오시는 복편은 오후 3시 55분 출발 일정을 많이 잡으실 것 같아요. 그죠? 아침 11시 얘기해달라면 그 전 막 새벽부터 서둘러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일찍 오실 분은 없을 것 같고. 제주항공은 10월 30일 현재 일본,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각각 주 2회, 부산 오사카 주 14회, 아 주 2회에 관한 주 21회 그 다음에 부산 오사카 주 14회 등등 이렇게 일본 노선에 대한 어떤 경쟁력 확대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문화체육관광부가 10월 28일자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의 김세원 카토릭댁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신임 원장은 임기는 2025년 10월 27일까지 3년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추천위원회의 공개 모집과 심사를 거쳐서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 선임이 됐습니다. 김세원 신임 원장은 동아일보 차장급 기자를 거쳐서 유럽특파원 고려대 초빙교수, 카토릭대 교수를 지내면서 단연간 문화현장을 탐구하고 미래인재를 양성했습니다. 국내외 초청 강연과 꾸준한 기고를 통해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힘썼습니다. 제가 이걸 왜 특별히 전해드리냐면 이번에 새로 되신 임명 되신 김세원 원장님께서 4년 전이에요.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2018년쯤에 교수님 두 분과 저랑 또 기자 한 명에서 4명이서 체코를 같이 출장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꽤 긴 시간이었어요. 일주일 정도 넘었는데 제가 김세원 원장님을 그때 알게 됐고 그때 알게 됐지. 처음 그때 인사를 드렸으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반가워서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소개를 시켜드렸고 잘 영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파크 투어가 11월 매주 토요일날 허니문 오프라인 초대전을 엽니다. 허니문을 준비하시는 분들 때문에 인터파크와 주요 여행사들이 허니문 상품 관련해서 많이 선보이거든요. 그래서 인터파크와 오늘은 인터파크와 노란풍선 관련한 허니문 관련한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그래서 11월 매주 토요일날 허니문 오프라인 초대전인데요. 그러니까 11월 5일, 11월 12일, 11월 29일, 26일용 초 4번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터파크 서초동 사옥 남서울 빌딩에서 열립니다. 이게 코로나 전에 매년 했어요. 제가 알기로요. 허니문 본사 건물에서. 몰디브, 하와이, 칸쿤, 발리, 괌, 모리셔스 등 인기 신혼여행지 30여 곳에 관한 여행 정보와 맞춤 상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파크에 검증된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온라인 판매가 보다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예약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초대전 여기 방문하시는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선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내용 목백에 여행용 세면 세트, 노트북, 포토북 무료 제작권 이런 것도 드리고요. 현장 예약 고객에 한해서는 여행용 파우치와 드라이백도 추가로 증정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예약 특전 이벤트도 있대요. 몰디브 예약 시 스노클링 장비를, 하와이와 유럽은 스냅 촬영, 칸쿠는 카타말란 요트 투어나 정글 투어 1 플러스 1, 동남아는 마사지 서비스 이런 게 있고요. 하와이안 항공을 예약하는 고객에게는 파우치, 비누 등 친환경 트래블 키트도 선물로 드립니다. 자 그럼 인터파크가 이렇고 노란 풍선은요. 국가별 입국 규제가 폐지 단계에 접어드는 추세에 맞춰서 허니문을 꿈꾸는 예비 부부와 신혼부부를 위한 2022년 FW 온 오프라인 허니문 박람회 여기는 노란 풍선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개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번 허니문 박람회는 다음 달 25일, 그러니까 11월 25일까지 노란 풍선의 홈페이지에서 열리고요. 온라인은 그리고 11월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노란 풍선 본사 사옥 VIP 룸에서 허니문 전문 담당자와 오프라인 1대1 맞춤 상담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오프라인 1대1 맞춤 상담을 원하는 고객은 노란 풍선 홈페이지 내 기획전 카테고리에서요. 2022년 FW 허니문 박람회 상세 페이지에서 원하는 일정, 원하는 국가, 예산 등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상담 일정을 담당자가 개별 안내를 해드립니다. 주목할 것도 있습니다. 내년에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 부부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약 2년간 허니문을 가지 못한 신혼부부에게도 풍성하고 다양한 혜택이 지어주는데요. 몰디브, 모리셔스, 발리, 유럽, 호주, 괌사이판, 하와이, 칸쿤 등 다양한 지역별 상품을 선보이며 선택의 폭을 넓히고 평생 한 번뿐인 허니문의 추억을 나름답게 쌓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합니다. 박람회 기간 동안 예약 결제하는 고객에게는 신한카드로 300만원 이상 결제 시 20만원 즉시 할인 이거는 31일까지 선착순 100커플입니다. 11월이겠죠. 미칠라멘스는 쿠폰 적용, 포인트 적립 뭐 이런 거 하고 캐리어 세트도 드리고 와이파이 도시락도 할인된 가격으로 드리고 허니문 전용 국내 호텔 9% 할인 및 제주도 렌트카 7% 할인 쿠폰 등 풍부한 특전 제공하고요. 지역별 상품별 예약자를 위해 스위스 융프라우 등정권 추첨입니다. 그 다음에 스냅 촬영, 투어 및 관광지 교통 티켓 이거는 하와이야 칸쿤, 리조트별 추가 할인 이거는 동남아, 현지 와인 및 식사 업그레이드 이거는 호주 이렇게 맞춤형 추가 혜택들입니다. 한편 경품 추첨 및 활인 이벤트 당첨자는 오는 12월 9일 개별 연락을 통해 발표된다고 합니다. 허니문 봄에 이제 지금이라기보다는 봄에 돌아오는 봄에 내년에 그때 이제 딱 하게 되겠지 그래서 아무튼 미리 좀 허니문 여행 계획하시거나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허니문 진원제행 못 가신 분들 이번 기회에 이용하면 굉장히 많은 특정과 혜택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대한민국이 슬픔에 빠졌습니다. 애도를 같이 좀 하는 마음으로 또 일주일 동안 저희도 저의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